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양 24시는 북한의 니성건 통일전선부장이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특정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니성건이 최근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부정부패 혐의로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가서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니성건이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수에 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또 김정은 정권의 특성상 아무리 죄가 있어도 당장 이 사람을 없애치우진 않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김원홍 국가보위장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삭제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황병서 리병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인간들은 삭제됐다가 다시 불러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워낙 주변의 간부들에게 원망이 많고 또 이름 있는 간부들이 삭제가 되게 되면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 불안감이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밑에 부하들은 삭제시키고 알려진 사람들은 연명을 시키다가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성건이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평양 24시가 북한 내부를 취재해서 또 정보라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여정 라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김영철이가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이제 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의 핵심 부하는 바로 니성건입니다. 이 니성건이가 인민군대 군관 장교 출신입니다. 정말 군인이 어떻게 외무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외교장관인데 니성건이가 외무상이 됐다고 하니까 북한 전체가 그냥 웃었습니다. 이건 정말 소가 웃다가 구레미가 터질 노릇이다. 어떻게 군인, 무식한 무지막지한 군인이 외교관을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외교관, 총책, 외무상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다음 바터는 바로 통일전선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영철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김영철의 후임자로서 이제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김영철의 뒷배는 누구냐. 바로 김여정입니다. 김여정과 김영철과 또 김정원은 아주 오랜 기간부터 혈연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바로 김정원의 어머니, 김여정의 어머니 고영이가 살아있을 때 그때부터 김영철의는 철저하게 고영이 편이 됐었고 이 고영이를 내세워가지고 김정원을 후계자로 만드는데 계속 노력을 했던 그야말로 고영이가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신뢰했던 김영철을 김여정이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친삼촌, 친아버지같이 김영철을 신뢰했던 그런 거다 보니까 북미회담이 실패하고 하노이회담이 실패하고 온갖 실패를 총괄지휘했던 사람은 바로 김영철인데 김영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총살, 수용소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김여정이가 뒷배가 돼가지고 봐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성월이, 니설주, 니어시미, 기타 등등 여인들이 권력투쟁이 가열되면서 첫 번째 공적이 누구냐? 바로 김여정입니다. 현성월이든 이설주든 누구든 자기 아들이 올라설 때 처음으로 제거해야 될 사람은 바로 김여정입니다. 현재 권력이 2인자이고 김정원과 국정운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특히 대남관계에서는 김여정이가 거의 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여정이가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니선권인데 니선권이를 부패 혐의로 조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조사받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라인이 어떻게 찍혀가지고 몰락을 하기 때문에 부패 조사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노동당 간부 중에 부패하는 간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패됐는데 누구를 찍어가지고 부패 혐의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갓권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 주군이 몰락하거나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패 혐의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정원이가 오리버리하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사이에 밑바닥에서는 지금 여인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김여정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김정인의 여인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현성월, 김여정과 니설주, 김여정과 여심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권력을 질려고 하는데 그 신우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옛날 2조 시대 때도 보게 되면 다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계자가 되는 순간 고모가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날라가게 되고 실제로 김정원이가 집권하고 나서 권력의 주인 행사했던 김경희 지금 현재 몰골을 보십시오. 어떤 몰골이냐. 김경희는 김여정과 같은 권력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상징 때문에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국가 보이송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장성택 부하들은 리용하, 장수길,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들은 고사기관청에 맞아가지고 그냥 즉사했습니다. 이런 결말을 다 보고 나서 지금 현성월이나 이설주나 여심이 견제하는 사람은 공동의 적은 바로 김여정이다. 김주혜의 둥장과 함께 김여정이는 벌써 저 구석에 내몰리기 시작했고 권력의 견제는 시작됐는데 그 시그널이 바로 이 리성권위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리성권위가 부패 혐의를 벗고 다시 살아난다면 김여정이가 견제하고 뒷받침이 된다는 뜻이고 만약 리성권위가 부패 혐의로 무너지게 되면 김여정의 권력은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남대회 라인들 지금 김여정과 김영철이 주인공이고 현재 리수영 노동당 국제부장, 리영호 외무상, 김성애 통일전선부 정밀약실장 이 세 명은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왜 날라갔냐? 바로 김영철이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날라간 겁니다. 그러면 김여정과 김영철이는 통전부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하들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김영철 권력이 얼마나 낙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김영철의 따까리 리성권위가 감옥에 가기 직전에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김영철과 김여정의 권력, 대남 권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보다 먼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여정의 직속무역회사 수립무역회사의 김명호 사장이 부패 혐의로 공개 총살당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정인데 이 김명호가 정말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수립무역은 인민군대를 포함한 국가보호의성 이런 데에 물자를 대주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회사였는데 이 수립무역을 김여정의가 장악을 했었고 바로 리성권도 수립무역과 연계가 있습니다. 수립무역의 김명호 사장이 북한에 불려가서 공개 총살당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이 매우 심상치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말도 있죠. 김여정의 권력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원의가 좀 건강하고 희망이 보인다면 그 밑에 있는 부인들도 누굳하게 갈 텐데 지금 김정원의는 비둘비둘해지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내 아들이 후계자가 안 되면 엄청나게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김여정의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정말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평양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에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평양24시를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